뽀냭뽀냭뽀냭뽀냭뽀냭 순 우 독 약속해 꽃두 이 자식 씻겨죽이러 우리 제대로 붙는건 처음이지? 과연 너랑 나 진심으로 붙으면 둘쯤 누가 이길까? 끄악 끄악 이 이게 무슨 상황이지? 난 좀비가 됐고 이진이랑 전화기는 싸우고 아 홍이 그, 그러고 보니 콩이는, 콩이는 빨리! 좀비들 온다고! 윤혹이가 쟤는 이미 늦었다고 말했잖아! 아, 콩이 추울 텐데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넌 나한테 안 된다고 했잖아? 좀비! 안 죽인다면서! 니가 니 입으로 그랬잖아! 살인자 되기 싫다고! 그랬지? 근데 이 세상이 가망없어 보이더라고 뭐?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긴 글렀어 그럼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아야지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미친놈이었네 착한 척 욕놀이를 다 하더니 부탁받은 게 있었거든 일단 너부터 기절시켜야겠다 더 이상 시간 낭비 안 하게 야! 뭐, 뭐 쳐! 김 짓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냐? 너도 저 자식한테 돈 받았잖아! 쟨 그냥! 그래서 더더욱 내 손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거잖아? 좀비가 됐는데 뭘 더 할 수 있는데? 저대로 두면 다른 사람도 해치게 될 거고 그건 찐따가 원하지 않는 잠깐 기다려! 일진이부터 처리 좀 하! 김 찐따? 좀비가 울어? 소리 작작해! 니가 먼저 저 자식 미래를 결정하냐? 아줌마도 김 찐따도 사랑을 있으면 보도를 할 수 있다고! 좀비들이!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 돌입되면 움직이기 힘들어 김 찐따는! 데리고 갈 거면 난 또 공격할 거야 하지만 같은 좀비들끼린 공격 안 하겠지 두고 가란 소리냐? 난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깨아! 깨아! 김 찐따! 여기 가만히 있어라! 내가 꼭 데리러 올게! 깨아! 깨아! 얘들아! 난 살아있어! 두고 가지 마! 제발! 홍이! 홍이도 결국 혼자서 쓸쓸하게 죽었어! 깨아! 깨아! 죽기 싫어! 죽기 싫어! 죽기 싫어! 난 살고 싶어! 깨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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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기 싫어! 이대로 좀비로 살아가기도 싫고 나는 나는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! 깨아! 깨아! 어? 설마 이대로 내 이야기는 끝인 건가? 김 찐따! 야! 김 찐따! 좀비들 따돌리고 왔어! 어디갔 어? 이, 이게 왜? 김 찐따! 야! 홍이는 왜 안 오지? 글쎄요! 조만간 오지 않을까요? 안 오면 그럴 리 없죠! 우리 홍인데요! 신또요! 깨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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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답답했지? 곧 풀어줄게 난 이제 여기서 나갈 거니까 깨아! 깨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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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